달구발 맘평.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모조모로 오늘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선 8기 달빛 동맹 협약을 맺는대용. 자 이 협약서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광주와 상호협력하는 달빛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라며 2038년 대구광주아시안게임유지와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에도 서로 협력하게 했다고 말해서요. 네. 달구발과 빗고울의 달빛 동맹으로 서로가 힘을 합친다면 대구도 광주도 윈윈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첫 살인미술관이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한 간성미술관이 내년 말이면 대구에 문을 여운다는데요. 자, 이 간성재단은 개관 1년을 앞두고 국보 보물의 정밀 복제원인 교회본 20여 점을 전시하고 강연, 북합회 등을 통해 지역과의 친밀도 높이기에 나섰지 뭡니까요? 대구 간성미술관 개관준비단 백인선 단장은? 대구 간성미술관의 콘셉트는 지역성을 넘어 세계가 대구를 주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자는 겁니다. 라며 지역에서 간성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심이 깊다고 해서요. 그런데 대구의 위상이 국내에서도 많이 떨어졌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대구라. 그 상상만 해도 짜리덥니다그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대형사고 방지책으로 마련된 안전온임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에 반해 정부는 안전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온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 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며 이번 파업의 의미를 말해서요. 그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도 만나고 대화의 끈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